윤두준 셀 복에서 사진법이 있습니다 다 형님... 콧갈등 버즈 로 10년도 더 넘을... 사진이에요 디테일하게 설명드려요 다리를 모아주시고 뒤로 빼 주셔야 돼요 상체는 앞에 있는 건 האח게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여기서 뛰어가야 해 자세 같아 하이라이터 tuh 다 됐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희는 워낙 친한 사이니까 알고 있는데 뭐요 노지? 친숙한 분? 시청자분들이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가수 하이라이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조경호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이라이트 매니저? 실장님, 실장님. 얼마나 되셨어요? 7년 거의 가까이 되죠. 문의돼 있네. 가족입니다. MBC 지금 다수 출연 중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전 참시에서 결혼 발표를 하셔서 조경호 실장입니다. 11월에 결혼할 사람이 없는데. 저요. 와, 형이 형? 진짜 맞아? 와, 저렇게 다 같이. 그렇지. 지금은 이제 결혼하시고 신혼 생활 중이에요? 2년 차. 이사를 좀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으신가요? 결혼 준비했던 시기가 제가 일이 좀 바빠서 집을 많이 못 보고 미칠구에 신혼집을 했었어요. 저희 막 전역할 타이밍이어서. 그때 너무 바빴어요. 결혼하기 3일 전에도 저희랑 외부 갔다 온다. 그렇죠, 일하고 일하고 그랬어요. 너무 바쁘셨어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중요한 예산. 확보된 예산. 이게 크면 클수록 좋긴 하거든요. 그렇죠. 매매로 5억에서 6억 정도. 정말 저희 때문에 집 알아보러 다닐 시간도 없으시고. 결혼도 막 부랴부랴 너무 하시고. 결혼도 부랴부랴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부랴부랴. 결혼도 부랴부랴 하셨어요. 부랴부랴라니요.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맞아요. 오늘 저희가 정말 또 성심성의권. 우리집 본다는 생각을. 우리집 본다는 마인드로. 의뢰인의 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서구 탄현동입니다. 이제 본거지. 의뢰인의 안에 사무선 압구정역까지. 약 1시간 5분 정도면 또 도착을 하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마코구. 상암동 이 근처인데. 그렇습니다. 차량으로 35분 정도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S제작센터가 여기 있잖아요. 친누나가 탄현동에 실제로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바로 옆 동네 중산동이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바로 여기. 부모님 실제로 또 거주하고 계시고. 친구 부모님들이 지금 다 이제 아주 살고 계시는. 아니 거의 뭐 윤두준 씨의 인간극장인데 지금 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이 집이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다고 해요. 상속자들. 고마운 말씀이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W. 이렇게 너랑 같이 밥 먹는데. 커피 마시는. 아니 뭐야. 진짜 이 집이 나온다고요? 주연급이에요. 그것도 주연급. 저희가 볼 집은요. 이 집입니다. 진짜 높다. 이거 몇 층까지 있는 거야? 뭐야. 말도 마. 말도 마. 말도 마. 그냥. 이거 뭐야 거울이. 어? 어? 요새 또 그 엠지들 사이에서 또 유행한다든. 어. 거울 셀카. 아 그래요? 기념적으로 한번 찍어볼까요? 그냥 이렇게 찍는 거 아니에요? 요즘 또. 아 요즘 또 달라요. 아 요즘에 엠지 셀카도 다르지. 요새 엠지들은요. 거울에 반사된 모습으로 셀카를 찍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야. 요런 식으로. 자. 하나 둘 셋. 어 되게 예쁘다. 이거 아닌데. 그렇지. 이거 이거지. 그래서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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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떻게 하는 거야? 분실 분실. 앞에 셀카모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뒤를 좀. 아. 계속 우리가 나오는 거야. 계속. 셀카모드로 해서. 자.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찍음으로써 잘 모아졌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희가 너무 추웠어. 이거 아니. 추워가지고 약간 뇌가 굳어있었어요. 아니 이거 아니야. 니들도 이제 늙은 거를 인정해라. 35이에요 저희도 이제. 그럼 거울이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네요. 그냥 모니터용? 이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찍는 게 아닌가? 아니 이거. 셀카모드로. 그렇게 찍는 거면. 아닌데. 아 요렇게. 요렇게 찍어야지. 그렇지. 같이 나오지. 아. 좋다. 잘 나왔어. 아. 지도 모르면서 아냐. 엠지 아니군요. 아 이거 알려드린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촬영할 때는요. 탄수화분 꼭 드세요. 그쵸. 자 그러면. 어 일단 뭐 가보시죠. 네 가보시죠. 어. 근데 약간 좀. 비뚤어진 느낌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 비뚤어진 게 아니라. 살짝 꺾기. 가구야맨. 이야 기가 막히네 이게. 보통은 이제 허리까지 오거나 이제 이 정도 단위 있는데. 통창이다 보니까. 이게 시원하게 보이는 게 또 장점이죠. 거짓말 안 치고 저희 부모님 집이 보이네요. 아 진짜요? 인사 한번 드릴까요? 엄마.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보일 정도로. 우물형 천장. 그러네요. 여기 또 간접등. 간접등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뒤쪽에는. 부엌이 이렇게 또. 근데 약간 비뚤어졌어. 요리를 해요. 네. TV를 또 볼 수 있어. 하면서. 각도가 나오네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뭐 아이도 볼 수 있고. TV도 시청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다.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가스레인지. 그리고 또 후드가 두 개입니다. 뒤에 뭐 식세기도 있고요. 보시면 이제 냉장고 두 대. 아 그럼요. 방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 이게 두 군데가 있네요. 네네. 안방인가요? 안방인 줄 알았으나. 엄청나요. 아. 오디방. 작은 방 괜찮아요. 어휴. 예쁘네. 차에 어떤 뷰가 있는 건 너무 좋은데. 드레스. 드레스 Kristen Kristen Kristen. 안방인 줄 환lightly 사이즈 라이트. 그냥 뭐 방이에요. 이 방은 이 집의 하이라이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여기는 이게 하이라이트錄. 이게 과연 하이라이트일까요? 아닐까요? 하이라이트! 방 두 개 중에서 지금 안방으로 활용할 공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안방 따로 있는 거예요? 대기. 따로 있죠. 대기. 어디 있어? 궁금해, 하이라이트. 여기부터 체크하고 가야겠네요, 우리. 근데 집 구조 되게 재미있다. 이야, 크다! 여기는 하이라이트. 타일 색깔이 은근히 또 이렇게 눈 편안하게 딱 이쁘게 잘해놨네.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시대를 안 타죠. 그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어디 있어? 저기가 문이었어요? 진짜 진짜 왜요? 뭐야? 저는 그냥 벽. 이곳이 바로 이 집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용도실 느낌이. 하이라이트가? 그런 느낌인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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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독방이에요? 아니, 지금 복도에 있는 문을 들어갔는데 복도가 또 나왔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그냥 북방위장이잖아. 예. 아, 야, 이건 뭐야? 다용도실. 이쪽으로 아직 더 공간이 남았습니다. 이 문? 이 집의 진정한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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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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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어컨 있어요, 다용. 하이라이트. 에어컨 있어요. 큐븐. 근데 여기가 비밀의 방처럼 뭔가 되게 꽁꽁 숨겨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안방이 왜 이렇게 꽁꽁 숨겨져 있어? 너무 흠이 진대 있다. 시크릿 건가 이제, 시크릿.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오시는 분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밌어요, 구조가. 재밌어요? 왜냐면 되게 독립적인 공산으로 딱 나누어지니까 어? 저기는 들어가면 안 되나 보다라고 또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안방이 이렇게 꽁꽁 숨겨져 있으면은 시어머니 또 집에 오셨을 때. 네 방 들어갈까 봐 이렇게 꽁꽁 숨겨 놨니? 네? 네 방 들어갈까 봐 이렇게 꽁꽁 숨겨 놨니? 네 어머니. 한 번 절었어. 그랬어요. 근데 니들끼리 뭐 먹니? 아니 그냥 콘텐츠 가져가요. 무슨 일이 있니? 청담동으로 좀 넘어와라. 네. 그랬어요. 좋아요. 아유 오늘은 내가 잡습니다. 오늘은 내가 잡습니다. 기백이 대단하게 잡습니다. 이거 잡고 바로 해. 그럼 이겼어. 어? 뭐가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파우더룸. 파우더룸. 하나보다는 화장실 두 개 있는데. 그럼요. 파우더룸이 이렇게 커. 저기 또 수납이 있는데 여기 또 있어. 열어보세요. 이거 뭐야? 열어보세요. 거의 방입니다. 이 정도. 앞에 전방장이 있었어. 잠깐 거울 있으면 또 찍어야 되는데 우리. 이거는 MZ세대 사진법은 아닌데요. 저희 윤두준 세대 사진법이 있습니다. 다영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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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쪽.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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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각성 아니야. 각성 아니야. 각성 아니야. 똑같은 퍼즈로. 10년도 더 넘을 사진이에요. 저게 굽은 동작이 있더라고요. 안무처럼 제가 배웠어요. 굽은 동작이 있어. 디테일하게 설명 드려면. 어떻게 해요? 다리를 모아주시고. 뒤로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상체는 앞에 남아 있는 거 없죠.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여기서 들어가야 이게 자세가 안 됩니다 그러네 자연스럽게 경험해 하이라이터! 달라왔다 달라왔다 걱정이다 감사합니다 바로 바로 이 집의 가격은요 들어와라 들어와라 매매가 6억! 5천만 원! 들어왔어! 들어왔어! 8년인데? 이 인프라에 메메! 메메! 메메!